자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이어 스스로 이겨봐 그런거 오마이오 니 아시오 센스 아 으 아 뭐 싸우네 뭐 사실 3밖에 안될 개 쓰레기 에 쓰레기다 심해 아 잠 계약건으로 패주겠어 아 왜 왜 달라붙어 뭐야 달라붙으라고 한 자가 없어 미친게임아 오우야 호오 비를 모아 건방지게 아니 그거를 파우터를 친다고요? 어 재고 있는데 구슬 배치좀 봐라? 에너지파랑 방어 슬퍼 같이 있네? 저 놈이잖아 아 재고 안닿는구나 나는 선두있지롱 메롱 레벨업을 못했네 아 아 어디에 갔어? 아 아 아 아 어떻게 움직일까요? 今のオラじゃ…どうひっくりけってもおめえには勝てねえ! だが…1日待ってろ? 必ずおめえをコテンパンに倒してみせる ははははは…何を言い出すのかと思ったら? たった1日で何ができるというのだ! 다시 다시 예정에서 아 절대 죽을 것 같고 왜 그 사이에 있는지 아이고 그거 내가 한꺼번에 부수되지 않나 쪄고쿠 Cur童 없음 잊게가 그 옷 간절히 너의 18 아, 또 앞치면 안 좋냐? 아, 뭐냐... 셀은 이상한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이길 수 없습니다. 어이! 베리타와 트랭크스가 이 집에서 오고 싶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2ヶ月간에 수업까지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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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랭크스 今まで時間が。 トランクス!余計なことは言うな! 上手くいったんだな、フジータ。 さあな。だが、貴様がこれから中に入って特訓しても無駄になる。 この俺がすべてを片付けてしまうからだ。セルも、人造人間どもも。 ほら、さっき進化したセル見てきたが、とんでもねえバケモンだったぞ。 ふん。 いたいた。クリリンくんの言ったとおりね。 ねえね、ちょっと。あんたトランクスじゃないの?そうでしょ? え、ええ。 なんで髪型変わってんの?カツラン? こ、ここには不思議な部屋があって。そこでの1年は、外のたった1日なんです。 その部屋で俺と父さんは修行して。 へえ。 いったい何をしに来たんだ、ブルマ。 ほら、ベジータが着てる戦闘服って、すごく防御力が高いじゃない? だからみんなの分も作って持ってきたのよ。 へえ。えげえと軽いんだな、これ。 その部屋も言ったけど、カカロット。 きさまはその服を着ても無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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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きさまはセルを倒してしまうからだろ? そんなら、それが一番いいな。 きさまは、ご飯。 きさまは俺たち親子の修行の番だ。 はい! ーしっ! 엠블룸 새거 안줬냐? 아 나 뭐하라고 엠블룸도 안주면은 스토리 보라고냐? 독한 새끼들 서브도 없어 잠깐만 레인보우 뭐 없니? 아 젠이 안되는구나 레인보우는 어째 잘준다 했어 괜히 내려왔다 왜 내려왔냐나 지금 모바니가 오웅보다 세네요 벌써 이제부터 더 세져야되는데 스토리 보라 그 앞에서, 선수들의 아라 슈교! 나.. 나니몸카모.. 마시로다! 가.. 카라따모 무이시.. 아.. 나니몸카나 휴대교 엔호핬 시작을 시작할거야. 게임에 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슈퍼사이아진으로 할거야. 6.15에 슈퍼사이아진으로 내가 나 나 나 또 신작 게임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희도 렉키토어. 사이아진의 목소리로 할거야. 일단은 슈퍼사이아진으로 할거야. 본격적인 시경은 그거란다. 나 혹시 아버지 그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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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사이아진으로 할거야. 그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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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버지? 그렇다. 그거란다. 그거란다. 무슨 말인지... 내가... 자는 걸까요? 하하하하. 빨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아뢰트즈, 편집할게, 먼저, 조금 몸에 따르면 준비하자. 아 41밖에 안되는구나 아 이런식으로 맞춰놨네 변신팔렛은 없고요 당연히 이런게 좀 맛을 쎈 것 같기도 하다 아 이게 저걸로 끊어진다고? 야야야잠깐만잠깐만 아 경험치 20% 그게 풀렸네 경험치 어 80만 아 아 아 아 아 아 違う違うそれじゃ気をでっかくしてるだけだ スーパーサイヤ人はまず怒りがきっかけになる 怒りプッツッと切れるんだ そんなこと言ったって怒れないよ いきなり上手くなれるわけねえさ 父さんだってベジータだって苦労したんだ 怒ることなんてねえぞ ゴワン あっ はい フェジータブジャンは フェジータブジャンは あっかっ フェジータブジャンは 俺も行きます 勝手にしろ 効くなったんでしょう ちゃんじゃん 碑こういうこと言って Good game も烈くあることなんてない テッペワンを狙えば あっそばかっそばかい あっそばこぞと あっそばすばっそば むっと あっそばすばって 다 풀렸구나 슈퍼사이어인 풀려있나? 50레벨에 풀린다 그랬나? 아 이거를 해야되네 60레벨이야? 와 많이 남았네 그럼 와 이거는 그러면은 70레벨 이상이네 무조건 2는 레벨상은 엄청 높네 초겔릭포 밑에 있어 파이널 플래시가 있네 초겔릭포 상이 호환으로 나왔구나 한계 돌파 겔릭포 슈퍼 파이널 플래시 그럼 겔릭포랑 파이널 플래시 둘 다 들 필요 없는 거네 빨리 이거다 먼저 배워야겠네요 너는? 기본 전투력이 600만이야 둘 다 지금 전투력 그렇게 안 늘었다 아 너 당연히 그럼 60인거지? 야 개황권이 좋네 개황권이 금방 세졌는데 개황권을 좀 하얀 먹여야겠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끌어가려면 초 버닝어택 확산 버닝어택 한개도 아 버닝밖에 없냐? 하아 너는 좀 한심하구먼 기술 배치가 50레벨 있네 저거는 음 그럼 얘는 뭐 없고 베지터만 알려주면 되겠다 카메하우스 쪽이야? 여기서 거쳐가자 아 겨우치 살아있네 아직 아 아 아휴 휴빠져 에휴 휴빠져 에휴 휴빠져 이씨 기공파 인피니티 브레이크 파이널 플래시 빨리 합시다 왜 내 파시판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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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는다 녹아 변신판정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력이 안다는거구나 와우 뭐야 아 다 배지터네 왜 여거들이 앞에서 막아주면 어떡하니 아 야 이거는 바바치가 안되네 에휴 쟤도 빅뱅을 써? 48인도 써야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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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사정 그 와우 오 를 와우 뭐 좋아 파이널 플래시라 이 말이지 인피니트 브레이크 이거부터 합시다 아 오야 우피한 줄 알았는데 아 체력이 다네 아 이거는 어디 다른거지 이건 아닌데 손도 먹고 아 어떻게 맞추냐 백이나 들어가네 어 하이 겔리브가 너무 돼서 모르겠다 평타는 미친듯이 와 평타 데미지가 왜이러냐 좋아 건방진 떠랑카스 아 그만 막아 와 와 이렇게 하면 또 천들 빠른거 같네 오오 세네 맞추기가 좀 애매하다 겔리브가 약간 더 빨랐던거 같기도하고 기분탓인가 아 이런것도 있구나 뭔가인데 Uma 오와 좋아 헤에에에엥 어떡해달라오니 어떡해달라오니 와 강하다 겁나 세다 아 이제 익숙해졌다 엥가에서 노피력으로 깨겠다 이제 아 추소 아 에바입니다 이건 앞으로 좀 갔다가 피하면 피해지는게 아니구만 돌아오는 거 유턴하는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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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조 날아가는거 타이밍 좋게 끊는 법을 알아서 이제 뭐 위가 없겠는데 정도면 너무 너무 힘들어 한다 야 아 페스트 줄게 죽겠어 인피니트 브레이크 피공파 파이널 파이널 어디있니 파이널 플래시 좋아요 많은 기술들을 손에 넣었구요 레벨을 좀 올려 잠이 좀 거긴 하겠지 금색이라 그러면 좀 예쁘네 트랭크스 12,000원 매겨주고 어 24,000원 치기만해도 미리 좀 먹자 걔 나중에 가서 고통받지 말고 비비드 컵케이크 좀 매기겠습니다 아이템 좀 먹어 아 지구력 없는데 덤비고 난리야 이씨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채워놔야 돼, 지급력을? 니가 정리하고 정리를 해놔 와.. 히 금 사라지는구나 끄흐흐흐 쭈오옼옹 쭈오옹 그래도 너의 손을 찾아봐라. 18호가 보이네.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숨어있어. 좋습니다. nom chanting 聴こえるみ 18号 姿を見せるんだ 見せなければ 島を順に破壊する わかった wife 面倒掛けよう 그럼... 너는 베지이타! 너는 셀카? 아! 너는... 베지이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저에게는 내가... 죽을래? 내가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너는... 너는... 그렇게 부끄러워... 그렇게 부끄러워... 나는... 너는... 그녀는... 그... 진짜납한 웃음을... 와아.... 아... 자... 자... 우와... 이 모드가 있구나! 어 겁나 약하다 주의 소주 TO rain 5 아 멍 으 4 살짝만 들으면 더 이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비지지 않나요? 그게 왜? 그렇죠. 나는... スーパーベジータ. 그래도 뭔가 다만큼은을 느끼고 왔는데... すごい... 아... 新しい 비지지가... トランクス는 그렇게 강하게요. ゴクウとゴハンは来てないみたいだな 人造人間たちら こんなところにいたのか セルもベジータもトランクスも 気づいてないのか 10メートル以内に近づかないと コントローラーは効果がないんだよな よ…よし… どうやら本当に 目いっぱいパワーを出して その程度だったようだな がっかりさせやがって うわー! ちくしょう! ちくしゃー! か、完全体に… 完全体になれさえすれば… ほう? 하지만 만약에 저의 전체는, 이 러시아는 진짜 내게 위로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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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위로가.. 절대 위로 한 번에 싸우세요. 요.. 요시.. 주.. 10m.. 지.. 진.. 진.. 저처럼... 이 컨트롤을 stopтом한 18호가... 내가 저에게urd위를 욕심하게 해야될을 받을 수 없을거같이... 제가 지금 불가능한, 지금 expressing 말이야. 그럼... 《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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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前は 《あ》 あれは まさか緊急停止コントローラー なぜあいつが 《あ》 《プルマさん》 ごめん え? 《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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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あ》 《明海》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것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는, 내가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것 같다! 오오... 아버지, 무슨 일? 나는, 사이야맨, 나는 넥컬의 전쟁. 제가 한 번 더 죽는 사람은 여행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다 같이 공격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일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전쟁을 침착해 놓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일을 할 수 있겠죠. 왼손! 흐흐흐 흐흐 아버지, 내가 더 걸쳐서는걸 그냥 갈까요? 오래된 공식입니다 오이 베지터! 고이소가 뭐하라고 하세요 18위? 아... 18위? 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어... 오이! 다음번에 서서는 다섯 개가 됐다. 두 개가 뭐지? 그냥 도착하자. 공간이 다섯 개가 있었다. 도착하자, 트랑스. 뭐지? 결국에는 공간이 다섯 개가 됐다. 도우상은 맞추고! 그는 완전히 이랬어! 흠, 이리저나가. 세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쓰윙 우윳 estaba 눈을 으 18 으 그... 그... 아... 이후로 완전히 변신다. 이번엔 가깝게 자세를 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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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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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号を吸収されクリリンは怒りの拳をセルに向けるが圧倒的な力で返り討ちに遭ってしまう トランクスが預かっていた銭図で一命を問い止めたクリリンは完全体となったセルの強さに驚愕していた また完全体との戦いを望んでいたベジータは不敵な笑みを浮かべセルを挑発する 落ち着きを取り戻したセルは挑発を冷静に受け止めベジータとの戦いの幕を開けようとするのであった 進化は究極へ全てを圧倒する完全体 オーミングアップを手伝ってくれるかな オーミングアップでおしまいにしてやるぜ よろしく よろしく どうやら思ったと 完全体になっても大したことはなかった あらかもががんで 自分のために 自分が大きくなった 自分のために オーミングアップが頼む 自分のため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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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ゃあ 私が大きな 自分のため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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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파이넬 경험치 좀 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지만, 이 문장은 너무 큰 것 같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 같은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으... 그럼... 이제 죽을 수 있을까? 뭐하는거야, 트랑스? 빨리 도와줘야 되어야 할 것 같다! 아버지, 이거 저와 호쿠의 아프다면 더욱 훅을 지키고 싶어서... 뱅고 싶어서... 저는 그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스테이터와 여전히 잊지 못하면, 내가 더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 더워... 아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도, 도랑크스의 길이 극단히 작은 것이었어 벌썩? 세르의 길은 대가이 마마 에, 야, 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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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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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디이터! 오, 오, 뽀빠이가 안됐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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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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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vel пов 미 mn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희도 간퇴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급격히 압력을 압니다. 시간이 있다면 더욱 압력이 가능할까요? 해봅시다. 단... 왜 그렇게 말할까요? 헉...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입니다. 孫悟空은 무엇을 하는지? 왜... 여기... 나타나는 것인가? 悟空은... 당신을 죽는 것입니다. 내일은 싸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悟空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럼... 부도우 대회입니다. 부... 부도우 대회? 12시 이후에... 대단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몇몇 사람이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에 있는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멍, 멍, 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없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목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장 목표는, 물론, 두번째, 각자의 얼굴을 보고싶은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목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후, 트랭크스는 베베타와 크리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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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저희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치... 치크샷. 저희들과 그룹이 왔어요.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과 카카옷도 필요해요. 아 누구 마음대로 구르마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냐?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손 좀 씻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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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반은? 1 2 2 3 4 5 4 5 5 5 5 5 5 5 5 10 10 10 10 10 11 아직은 너는 더 강한 것 같다. 사실은 지금, 그냥 힘을 안 할 수 있는 것 같다. 음... 이날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 아! 항상, 더욱더 더욱더 마음이 가질 것 같다. 아버지, 죽을 때가. 그런... 죽을 때는 안전하지만... 최대한 해봅시다 저 방향으로 피해주는구나 그래야지 안 피해지면 안 되지 아 강하다 오바니 70,000원 78,000원 아 ㅇ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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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리고, 그는 그것을 더욱더 더 좋게 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슈퍼사이아진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슈퍼사이아진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항상 슈퍼사이아진이 좋아서 그는 그 상황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먼저, 슈퍼사이아진이 된다면 그는 안전한 기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는 길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슈퍼사이아진을 넘어가는 가장 좋은道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응? 응 그러하다. 잘 지내는구만. 이번에는 셀 게임을 죽였다. 셀 하나만 만imer 하나에 대항하는 일에 several 분이자던가 있는데요. 그 훌륭한 경쟁을 당하여, 셀는 전 세계에만 죽였다. 셀는 서류를 죽였다. 이 선언이 그 말에 불편함을 증명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셀은 이곳을 잃고 버리지 마시고 이 셀의 행동을 지켜버렸습니다. 이 셀의 행동은 세상을 지켜버렸습니다. 平和な世の中で弱体化した軍や警察ではどうしようもない敵であることは誰の目にも明らかであった人々は忘れていた その昔ピッコロ大魔王と戦った小さな少年がいたことをそして人々は知らなかった ベジータたちサイヤ人やフリーザと戦った戦士がいたことを孫悟空の存在を くそ 何がセルゲームだ まさか本当にテレビであんなことを世界中に放送するなんて思いませんでした セルに全員負けたら世界中の全ての人間を殺すなんて おかげで世界中が恐怖で大パニックだ 悟空さんたちはあとどれくらいで出てくるんでしょうか 丸一日までにはまだ3時間近くある 丸一日ちょうどで出てくるとは限らんぞ 焦ることはないまだ勝負の日まで9日もあるんだ 孫たちの木だ あいつらもう部屋から出てきたのか 何だとな、なんでこんな早く あの状態で嫌がるな 何があったんか教えてくれ あっはい あっはい じゅ シェルゲーム 武道大会か 面白いこと関係やがったな ああ… ああ… はぁ…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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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いつかは かかっこいいやつをプレゼントしてやる あぁ…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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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 오스 지신 왕도 거 와 깐 내서 강 젠 타입 디아츠 미나 다 아이츠 야 앞에 내 거래요 그리 가라 좀 미디 국가 음 5 125만 5발은 더 먹었어 333만 먹었어 미쳤네 운명을 정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 맘이 하하하 그가 완전히 대가? 그는 그런지? 그는 꼭 할 수 있는지 그는 누구에게 죽을 수 있는지 좋겠다 좋은 시행이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もう一度精神と時の部屋を使うがいい。時間はあるんだ。 いや、俺とご飯はもういい。下界で修行する。 なぜだ?あの部屋は生涯で二日間しか入っていられないが、お前たちならまだ丸一日は十分に入っていられるのに。 あそこの中、何もしなくても相当体にきつい。十分に休めてやったほうがいい。 やれやれ。さすがのカカロットさんも部屋の過酷さにとうとう値を上げたか。 かもな。だが、これ以上無理に来ていても、つれえだけで修行じゃねえ。 でも、お前たちがまたあの部屋に入るのに文句を言ってるわけじゃねえ。 まだ鍛える用地は残ってるみてえだし。 なんだと?気に入らんな。 今の言い方だと、貴様のほうが俺より実力が上だと言っているように聞こえる。 あ、ずいぶん上だと思う。 なに? じゃみんな。おたげ、がんばろうな。 ぶどう大会でまたおう。いこ、ごはん。 あ、はい。 ぶどう大会、セルゲームまであと9日。 、やっぱり。 ステルゲームまであと9日。 、その時の時間を終わる。 、やっぱり。 、、やっぱり。 、やっぱり。 아 거의 인터벌로 줄 것 같다 시간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죠 뭔가 느낌이 레벨이 몇일라나 와 오바니 50일이야 미쳤어 오공도 충분히 높은 편인데 19호 잡을 때 베지터 정도 레벨이긴 하지만 꽤 높은 편인데 오바니는 비교도 안되네요 300마를 먹어서 그런지 특대 원기욕 특대 원기욕이면은 약간 피니쉬 같은 크기인가 와 근데 오바니가 슈퍼사이어인 2가 되려면은 레벨이 70정도 내야 된다는거 아냐 그게 돼? 레벨이? 레벨이? 아 얘는 뭐 그렇다 쳐도 64레벨이네 얘는 또? 모르겠다 모르겠어 베지터가 너무 경험치 먹을 기회가 크네 오바... 오공이 이거 끝나면 또 어차피 죽어있을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스킬 2개를 배우러 갑시다 오바니도 배워야겠네요 레인보우 오브가 굉장히 넘친다 난 부족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cooper기욕이 레인보우 오브가 이렇게 더 Nico 모중 하단부 좋아 배우는거 3개를 배워야 되네 개반부 연속기공파 에누르기파 생겼네 그냥 에너르기파야 오반이 진짜 무궁무진한가보다 혹시 서브 있냐? 와 서브 겁나 많아 4개 있어 4개 여기서부터 그냥 일상이네요 이렇게 보면 서브 먼저 하죠 뭘 하게 되더라고 드래곤볼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풀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해두겠습니다 서브까지 천천히 모아도 되니까 드래곤볼 같은건 오반이는 나중에 하자 그냥 슈퍼사이언스죠 무지변은 영품이니까 와 그게? 야 그거를 그건 좀 아니지 이거 맞았는데? 야 그거를 내가 이제 배울건데 넌 뭐? 아 야 이거 인눈 이렇게 윈다고? 이거 당구 좀 치는구나 완벽하다 경지가 너무 약한데 왜 이렇게 약하지? 이거 봐 쐬야되는데 우와 야 오히려 찬다 왜 이렇게 약한거 같지? 베지턴은 미친듯이 딥이 많이 나왔는데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가? 너무 안 박히는데? 와 너무 센데? 왜이러지?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이 템포로 중 잡는건 너무 헤디야 아 잘 끊었는데 오반이가 이걸 쫓지네 아 웃기지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물점 볼거 같은데? 앞으로 가자 그렇지 역시 역시 아 에너지가 이렇게 약하면 못쓰는데? 형타 치는게 더 센거 같은데 이정도면? 너무 약한데? 형타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닌데 지금 잘 끊었다 잡은거야? 네 끙봐라 그만해라 앵간히 해라 아 80마리나 돼 미친놈이 애를 얼마나 괴롭혔길래 저 나이에 저 체력이 나오는거야 저 나이에 저 체력이 나오는거야 아 야 그건가 그건 에바야 죽뱅을 꺼져 오기라 내가 맡겼구나 아 아 진짜 뭐야 어따 쏘니 너 왜이렇게 죽이 잘 맞아 뭐야 아 아 아 이제 20만? 대박인데 이게 우와 이거 너무 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대 1이다 아 아 출부 싸인리는데 아니네 얘는 또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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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한데 잘못 가져왔나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내성같은게 따로 붙어있는건가 으 으 하시는 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짜 빅크 반 김윗수 대 아 아 아 용 추격을 배웠어 왜 잘못 눌렀냐 인식이 이상해 이거 용 추격 이라니 뭐야 용 추격이 이거야 뭘 배운거니 나는 넌 대체 뭘 배운거니 용 추격이 어딨는데 이걸 배웠어 아 이거야 제일 밑에 있는 기술이네 가위바위보 좀 그만 써라 이제 아 이거 대신 들어가야겠다 와 너 서버 토킷을 진짜 개쓰레기로 갖고 있었구나 회복이라도 좀 하고 올까 밥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자 빡세네 아 집에 가면 바로 책 뜰거 같은데 그냥 다 깨자 아이템 먹어서 깨지 뭐 또 plutôt Holding 2 공рыв 어ilated 아 사람이 좀 죽는다 와 많은 추격한다 공부 잠이 다 끓입니다 우와 죽여? 흐엥! 저게? 아니 지금 죽여? 와 많이 죽여 간다 아. 여기 다 죽여? 502에서 이 세상에 몇 명이니 잘 끊었다 타이밍 알았다 느려 기존보다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기존 쓰게 하네 또 왜 써 기 아까운줄 모르고 응 이거 이게 안 맞아? 날라오는 거 보고 쓴 건데 와 이거 쎄다 너무 추격 괜히 50레벨 기술이 아니네 이거 그만 써 친구야 겁나 쎄다 진짜 와 저거 진짜 좋다 야 이거 안쓰지만 진짜 좋긴 하네 레벨 때가 맞으니까 훨씬 쉽게 깨네요 안쓸 거니까 됐고 원격이나 보자 야 아 크리링이 잠깐 크리링이 나왔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테이블 하 아 그래서 터지는 데미지가 들어오는구나 에이 뭐하냐 뭐하냐 아 잘 쓸었는데 갤리퍼 뭔데 이번엔 파이널에다 갤리퍼 쓰네 아 뭐해 아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쎄니 에너지파 왜 쓰지니 아 서포터가 필요해 이거 수행이라지만 에바야 진짜 좋아 잘 날아갔다 아 이렇게 넣고 이 정도면 아 진짜 앵관이 아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완전 좋아 좋아 아 에바입니다 꺼져 좀 부자가 싸움으로 지저리네 용 추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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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키워졌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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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베스트가 훨씬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이건 진짜 욕 got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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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화인교? 선두 주세요, 선생님 오바닐 레벨이 충분해서 다 될 것 같은데 502는 좀 훌달리는구나 4개나 주네? 하나 먹고 여기서 잘 필요가 없네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네 여기서 서브캐스트로 목소리 나가는 거 봐 4개니까 엠블렘 불 거 아니야? 주겠지 양심이 있겠지 양심 좀 줘야지 4개나 있는데 엠블렘 불거같은 거 어 3번이나 썼다 진짜 세게 맞았겠다 아아 이 기 모으려고 날렸는데 일부러 이 씨 독한 놈들 왜 깨져 저게 아 에너지파 기대값이 너무 낮은데 24,000이야 흥기면 당연히 흥기면 난 데미지 있고 잘 끊었는데 왜 좋아 아 용축이랑 안맞네 선두 맞구요 부중한 선두를 희산하는데 쓰고 있어 아니 원래 그러고 썼지 깨고 한 방 더 깨고 헛팔 데미지 깨고 좋아 쫓아가고 야야 웃기지마 아이씨 좋아 잘비했다 잘피했다 중국 용 추격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윽 좋구요. 다음은 손님 오바이 딱대 크랙이 백만이야 딱 Hoban로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흣 비버해야되는데 아 말도 안 돼 저거 왜 끊고 마생꼬로 바꾼 거야 아 엔간이 해 무슨 무적이야 얘는 그렇지 지금 용추격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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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로 도망가니 잘 피해졌다 어떻게 기대한 것도 아닌데 아 용추력 그렇지 아 좋다 도망갈 길이 있어 좋네 아 때리는구나 무조건 펜스라고 마셔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헉 손도 하나밖에 없어 마셍토는 마 마셍토야 용추격 야 20만이 남았다 20만이 남았어? 반도 오 2번가 셌다? Lu이 replica아 현 Save ? Student Xende?" 저는 그 옷 입고 있냐? 오늘은 그 귀다 bed 어 저 옷으로 빅팩이라니 괜찮은데 1대1로는 어 용축이랑 약간 용호상벅인데? 모르겠다 장견도 괜찮은데? 컨딜있어서 콤보드중에 써야된다는게 문젠데 찍힐세도 있기도 하고 용축이 더 난거같다 컨딜이 없네 확실하게 쭉 다 하나 더 있는거 같고 아 이 상태구나 도전까지 달성 한계의 끝을 목표로 오 원기옥이 생겼습니다 저거는 서포터 기술로 굉장히 쓸만할거 같네요 다 700만이야 전투력 기본파워는 50이 더 높게 배정돼있네 이거 레벨이랑 관계없이 그냥 레벨로 올라가는 쪼꼼이고 시점에서 어느정도 전투력일지 그런게 나오나보다 전투력으로 영상 만들어도 되겠어 용추격 센데 이거 특대로 넣어야겠지? 가위바위보를 쓰지 말자 용추격이 이제 피하기도 괜찮네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에너지파를 뺄까? 모서비아 에어 가뭇 오 오 오 네 오 오 오 오 네 오 오 오 띵봐나 힘의 폭주는 그게 없나보다 그냥 30%가 돼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어 30% 돼 있네 분격으로 가 따로 뭐 설정해 줄게 없네 편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 파티 이거 변경되나 그는 불가 라면치 보너스가 사라질라 그래 그러지마 야 유도 마섬강이 있네 마섬강이 참 잘 써먹는다 기술은 상당히 약하지만 레벨이 너무 사라질뻘해 사라질뻘해 오바니랑 꾹꾸려구나 간지럽구요 킹반이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사라구요 레벨 너무 높아 달지도 않아 체력이 여기서부터 좀 달겠다 아 이것까지 뭐야 버벅여 30% 데미 상승에 슈퍼사이언인 20%까지 버텨는거 아냐 오 이제 데미 상실 덜 들어가긴 한다 아이 뭐해 베지터 미쳤어? 와 베지터 기술이 왜 쟤 앞에서 탔지? 아 뭐야 와 겁나 센 것 봐 미친놈이야 야 야 40만원으로 지금 우코에 붙일라고 딱대 아 누가 피콜로야? 딱대 꺼지고 꺼지고 12만? 용상격 야 야 그걸 바로 쓴다고? 와 미쳤다 데미씨 아까 그게 빅뱅이 아니라 풍멀 섬퍼였구나 왜 앞에서 터지나 했더니 비슷해서 헷갈렸구나 오마이 진짜 느리다 성파 안맞 terminar 이거 변신 해야지 기력은 또 적네 들어가고요 멋있어 으윽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데미씨 왜 이래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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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냐? 16 решку 와 마가도 삼촌이야 너무 재밌게 깡패다 와 용산격은 내가 써야겠다 용산격 에너지파 써야겠다 여기서 업글 되냐? 된다 아 이거 또 버거 걸렸네 이렇게 두 개인 거 아니야 좋아 이거 두 개 배우면 되고 그리고 다 찍혔고 안 쓰는 거 다 갖다 버려야지 그냥 가자 설마 이걸 지겠어? 아 메달이 없어? 무슨 메달이 없냐 말이 되냐 그게? 에너지파 용산격 4번에 두자 보디 임팩트 안 쓸 건데 괜히 있네 메달이 필요하다 메달 메달을 주는 녀석은 없을 것 같은데 딱 돼 황금 와 완전 사이코패스야 귀여운 밤비들 죽이면서 지금 맛있을 거라 그러는 거야? 악마 같은 녀석 식사할 만한 데 없냐? 딱 먹었네 뭐야 너 너 뭐해 딜루는 뭘 주겠다는 거야 그냥 들르라는 거야 다 먹으면 되겠고 자는 데가 어디지? 적도 이렇게 하나도 없냐? 레벨 올라가는 폭이 너무 낮아서 경험치 먹는 게 너무 이득이다 알프지 게임 답네 저기 캠핑장 좀 없나? 우파 있는데 가면 캠핑 시켜줄라나? 여기 우파 좌파 야 야 여기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재밌다 예이 메달 모을 때까지 나는 아 메달 모으... 그냥 이걸 해서 모으면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뭔 짓이네 이거 이거 안되냐 펑크한가? 야 서브나 줘봐 피라오 머신을 완성시켰다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아이고... 불량스러워진 거구만... 얼마나 강한 로봇인지 잘 속여넘기면 돼 딱 봐도 경험치 많이 줄 것 같구만 얼마나 강한 로봇인지 다시 찾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 안 나나요? 감기 아 자 그럼 이거 먼저야 아싸 매달 매달 빨리 먹자 열심히 뒤져 보면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 뒤져 봤다 맵을 두개 다 풀어줬는데 이 저 어디 있는 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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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풀린 거 맞니 저 있구나 이런데도 숨겨놨구만 아 이거구나 왜 안되나 했던거 어?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닐수가 있어? 황금 없냐 황금? 바두야 슈퍼 쌓여있으니까 좀 빨라진다거나 그런건 없는거야? 지구를 빨리 날아서 뭐하겠냐마는 기분..기분적으로 말이야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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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모였는데 하나좀 더 깰수 있겠는데 황금 늑대 오바나 너도 좀 잡아 이 새끼야 내가 한 요리만 처먹을라 그러지 말고 이건데 아무리 봐도 저게 확실한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 저거 맞는거 같은데 아 저거 맞는거 같은데 아 미칫상 아무리 봐도 저건데 이게 아 미칫상 아무리 봐도 저건데 아 미칫상 아무리 봐도 저거 아 미칫상 아 저거 개거슬리네 왜 저빨리 나옴 봐 어디갔어 축제 왕겸 초마 전감 초마 전감 17000? 아무래도 저거야 저거 웬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잡을때가 아니다 혹시 안쪽에 있냐 너? 이거 이럴리가 없는데 여기는 마크가 안떠있는데 저쪽인데 에너지 먹어놔야겠다 에너지 온으로 잠깐용으로 잠깐용으로 알았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깔끔하지 탐지.. 어어어어어어 더러운 숲들 아니 이것도 진짜 이씨 탐지.. 많아.. 아.. 왕교 저렇게나 이러지? 와.. 푸는동안 무뎌이구나 잠깐만 빨간건 먹어야지 와.. 왕교 아.. 저건 아닌데 왜 거슬리기 빛나니? 아이씨 나무 때문에 껴서 그런거 혹시? 저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거 밑에 있는거 이거 근데 왜 상호점이 안되지? 확실하게 이건데 확실하게 이건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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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점 불기통 과연 무게 큰일 다른매를 갔다올까? 버거가 너무 많다 게임에 자벙도돌이야 억울해 죽겠는데 미치고 줘 아 뭐 분명히 이건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아 뭐 3세 된다 버그 였네 이씨 난 까이야 란나 샅샅도 가다 주겠지 말까 기다려 지금 몇인 능력치야 어떻게 되니 와 3마리네 이제 데미지가 예이 매달 2개 개니 스토리 있는게 아니구만 궁극의 변기다 강한 로봇이 더 싸우게 해주마 아씨 또니 아씨 또니 아 아 아 아 180 이야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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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이야 뭐 채로 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잘 가고 5반이 레오파한거야? 5반은 아무 성장기라지만 그것도 에바 아니지? 52가 뭐니 마인보랑 싸울라고? 색깔 좀 봐 와 왜이렇게 재료가 수고해 하나 둘 셋 죽이겠지 뭐 커파야타운에서 메달 좀 빼와야겠다 다음까지 생각하면 메달 많이 빼와야 되네 이건 먹고 이 놈은 다 부서 빨리 기어 나와 오공이야 강한 녀석을 찾아달라는 거겠지 수행삼... 오오 굉장한 직구네 돈은 갖고 있나 점쳐줄게 강좌가 있는 곳 오오 현상금은 받는다 웃기지만 현상금은 내꺼야 이 맵이냐? 이 맵이네 코앞이네 꽤 머네 꽤 머네 거의 끝에 있다 투자군 아냐 법정 이거 수행삼... 다음 손님 아 너무 짜다 오 스카우트가 나오네 뭐야 아이고 인석건지는 것 같네 잘 가고 체력이 많이 달지 와 이만 좋은 친구들이구만 서포터 게이지 풀이고 뭐지 여기 아니야? 어구 왜 쳐 그렇지 엄청난 데미지야 진짜 안죽었어? 어구 이거 겁나 약하다 만식도 하는구나 왜 이렇게 실용이 다녀있더니 쓸데없이 많이 다네 이 짤데기 없이 말이야 어 캠핑하는 데다 조직해야지 아 똑같이 생긴거 몇 마리 잡는 거야 아 무슨 마련이야 아 아 세긴하다 2배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쎈 거 같지가 않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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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좀 줘봐요 엠블렘이라도 줘봐요 줄 거 같은 느낌이 13만 경험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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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trib Gabriel 아 아 아 너 아 아 아 아 애 다음 누구냐 여기서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둘이야 무천도사다 그럼 뭐 부르마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없구만 아 아 아 낙하산 내려오지 내려오지 오공이 오공이야 영원한 친구 너 너무 자주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널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드래곤볼 슈퍼부터 본 사람도 있고 제트부터 본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팔봉이 누가 기억해 오리지널에서 잠깐 나왔는데 기껏해야 원기용 모을 때 잠깐 나온 거 다 하잖아 낡은 타입이야 잠깐만 나도 귀찮은 거 시켰지 아이씨 악놈의 거 되냐 정제된 철을 어디서 왔냐 곱발이 겁나 쎄긴 하다 저기요? 어딨는데 이거 부딪혀지지가 않네 이 개는? 최고급 울프곡이라고 오일을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야 아 아 아 아 이걸 내가 펼슈스 죽고다녀야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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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파일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아몰라 아 아 뭐야 저게 피했다고? 잘 가고 서류 파일 같다 8호 불탄 파일 입소 야 저 언제 적게 저게 있을리가 없지 고칠 수 있겠나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쟤를 고치고 있다고? 뭔가 친구하고 있으니까 좋아 라이든 정산하자 메달이라 더 줘라 두개 더 줘 사요나라 다섯개 좋아 아주 훌륭해 엠블렘 18호가 빨리 필요한데 엠블렘이 엠블렘이 딱 기다려 열어볼게요 딱 다 되네 이제 유도마섬가 유도마섬가 용산격 16만? 16만? 터타가 엄청 세구나 우와 미친데미 진짜 오오 데미지 왜 저래 아 저게 왜 다다니스가 돼? 말도 안되잖아 한타기술인데 한타기술인데 좋아 좋아 유도마섬가 유도마섬가 필요없고요 나 회복기가 없구나 마센코 따위로 마센코 따위로 거북판벽팔 이길라 그래 오오 좀 좋은데 아 아 아 내 눈이 2만씩 떨어져 차려 1위야 2만씩 떨어지는구나 와 너무 심한데 오오 오공이냐 등껍질 같은거 안쓴다 등껍질 같은거 안쓴다 등껍질 같은거 안쓴다 제기춘 제기춘 언제적이야 크리닝 확인하고싶어한다 어 매달 5개 좋아요 너무 늙었다 무천도사 너무 늙었다 무천도사 처음부터 저랬지만 아 리딩아 비빌걸 비빌걸 비벼야지 리딩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력이 왜 저렇게 많냐 33만 레벨이 본체보다 더웠어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낱제앞에서 하나 없이 강화해 나 아 아 잘 아 으 아 아 아 예비 아 미딘가 깔끔하게 죽어라 아 자꾸 그걸 써! 원기옥을 썼는데 아 미딘이 18만 인정 18만이면 인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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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료 수준 좀 봐라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 짬통 처리하고 있어 나한테 거북선 인류 아이템 보세요 다했네 식사 한번 하고 그거 기술 배우고 마감해야겠다 메인 가야지 회복 한번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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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아 야 이거 쫓아갔면? 그렇지 쫓아갔지 너무 소비가 심각한데? 내가 소비되는 양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좀 아니지 조여야겠다 아이템 사야겠다 아 이거 너무하네 데미지 30%가 좋지만 너무 심하잖아 지금 저거 안 해도 센데 나 고급 화가리 이렇게 많구만 가자 카린 탑에 선도 완성되고 뜨네? 아 순백살 3개 뭔데 아 진짜 민망하다 민망해 아 진짜 미제한ishi 아 진짜 미제한 대신 아 진짜 미제한 리에 선도 가득 그 리에 선도 하는 편 와우 세상에 문석이잖아 문석 이만이요? 2유트 컵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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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특상급 2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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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트 2유트 2유트 3유트 2유트 아우 워어여 워어여 마이더 선두 주세요 아유 선두 두 개밖에 안줬어? 아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구만 지금 세상에 운명이 걸려 있는데 말이야 아유 선두 아유 선두 아유 선두 아유 선두 으아아ㅏ아ㅏ 우와 뭐야 ㅎ흐흫 qua 때려 다 때려 마구 때려 그냥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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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또 어딨어 나와 여기로 날라갔어 아가씨 근데 용상력에 비하면 데미지가 낮긴 하다 야 저거구나 경렬마파 아냐 셀전때 나왔던거 저거 이제 생겼구나 와 너무너무 안맞는대요 아 선두야 오오오오 오우 오오오 멋져 멋져 데미지 좀 봐 통타 데미지 실화냐? 통타 데미지 실화냐? 통타 데미지 실화냐? 와 연계 진짜 좋다 영상격 와 선들레가 너무 짧아서 쓴지도 모르겠다 기술이 무슨 왜 이렇게 좋냐? 이펙트도 좀 구리긴 하네 구분이 좀 안가네 좀 네? 못사요? 아 그러면 지금 주질말던가 뭐야? 유도마 3강 뭐 대충 짜놓은거 아냐? 스킬 메커니즘 에너지파가 상위가 있었는데 안쓰고 있었네 자 60레벨이면 너는 이제 슈퍼사이어인 강화가 되신다? 자 기대해보겠네 기력도 아이템으로 채워주면 진짜 좋을텐데 엄청 편할텐데 귀찮아 모으기 계속 맞기도 하고 그럼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하면은 많이 보편으로 갈 것 같은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PEUM 감사합니다.